루인 잠수정 신가이 6500과 최신 무인 잠수정을 보유한 일본은 이미 1975년에 심해 광물 탐사를 시작해 유망지역의 탐사권을 획득해왔다. 올해 해저광물 조세에 쏟는 예산만 무려 68억에 약 910억 원을 열수광산 개발에 투입한다. 해저자원을 채권하는 로봇개발도 만성단계에 이르러 심해 자원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열수광산 유망지인 퉁가인근은 특히 세계가 주목하는 것으로 해양연구원은 탐사권을 획득하기까지 넵튠, 노틸러스 등의 심해 개발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겪어야 했다. 탐사권 확보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한 상태입니다. 지금 해외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해제 열수강산이 나올 만한 데는 다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모든 지역을 다 탐사권을 신청한 상태고요. 물론 그중에서 탐사권을 받은 지역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지역도 있고 그러한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저희가 2006년도부터 파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탐사권을 신청을 해서 2008년도에 따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경쟁이 붙였었죠. 부풍고장으로 탐사가 멈춰선 지 5일 만에 탐사가 재개되었다. 바라온호가 탐사해역에서도 열수 분출구를 발견할 확률이 높은 지점에 들어선다. 이번 탐사는 열수 분출구에 접근해 육안으로 확인하고 광석과 생물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드넓은 대항에서도 몇 미터 오차 범위 내로 위치를 제어하는 아라온호 탐사지점은 정확하다. 그러나 열수광상의 발견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바다에서 열수광상 찾는 것은 서울 한복판에서 김아무개 찾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광활하고요. 그다음에 이 해저 열수광상이 존재하는 사이즈가 지금까지 크다고 한 게 400m, 400m 표면적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달에서, 달 지각에서, 지각 하구에서 어떤 지하자원을 찾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구의 해저 위원의 지도는, 상세한 지도는 거의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성이 되어 있지 않는 지도를 가지고 보물섬을 찾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목표지점 해저산의 손덩우리. 무인 잠수용 ROV가 해저산의 사면을 타고 하강한다. 모니터로 실시간 전송되는 화면을 지켜보며, ROV의 방향을 지시하는 탐사팀. 그 시야에, 사면의 아래쪽으로 하얗게 변질된 광석들이 보인다. 하얀 부분은 해저 열수에 의해 현무암이 변질된 흔적. 이 어딘가에 열수 분출구가 존재한다는 증거다. 조명을 비추자 빛나는 해저 굴뚝. 마침내 탐사팀은 국내 최초로 열수 분출구를 발견했다. 노란 황의 서린 굴뚝 꼭대기에서 열수는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다. 이곳이 심의 밑바닥. 쉼없이 거동치는 지구의 심장이다. 지구 내부의 광물을 담은 고온의 열수는 차가운 해수와 만나 순식간에 굳어지며 굴뚝을 이룬다. 새로운 자원이 생성되고 있는 살아있는 지구의 모습. 이 열수 분출구들이 생명을 다하면 군덕을 이루어 열수 광상을 형성할 것이다. 유독한 황을 함유한 고온의 열수가 뿜어져 나오는 열수 분출구. 이곳에도 생명이 살고 있다. 언뜻 산호초처럼 보이지만 열수 분출구 주변에서 시크는 환벌레다. 환벌레는 끊임없이 붉은 아가미를 여닫으며 열수를 들이마신다. 열수 분출구 주변은 풍량한 심해죄에서 발견하는 생명의 오아시스다. 군집에서 살아가는 심해 고동. 그 옆으로 몸을 숨긴 심해어도 보인다. 고동과 홍합. 심해계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열수 분출구의 생태계가 장관을 드러낸다. 알려진 생명의 서식 한계는 미생물의 경우에도 170도씨. 하지만 심해에서는 섭씨 300도를 넘는 고온의 열수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다. 게다가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심해. 별다른 먹이온이 없을 뿐더러 주변엔 유황이 가득할 뿐이다. 생명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열수 분출구의 생태계는 탄사팀의 과학자들에게도 중요한 연구 과제다. 열수 분출구는 에너지의 기원이 분출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에 있습니다. 일반 생태계는 다 태양에서 태양광에 의한 에너지지만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먹이망이라든지 아니면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미국 우주홀 연구소의 생물팀 연구실 열수 주변의 생태계는 해양 생물학자들에게 최근 떠오르는 화두다. 환벌레는 어디서 양분을 섭취하는 걸까? 해부 실험 결과 학자들은 환벌레엔 잎과 위장조차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환벌레의 내부를 채운 건 박테리아 주머니로 안에서는 유황과 같은 노란 물질이 발견된다. 노란 물질의 정체는 황화박테리아 열수 분출구에서 나오는 황화수소로 영양물질을 합성해 관벌레에게 제공하는 박테리아다. 깊은 심해저 관벌레의 생태계는 태양빛이 아니라 열수 분출구에 의지하는 화학합성의 세계다. 붉은 황화박테리아 유독한 황화수소를 들이마시는 관벌레는 열수 분출구가 생겨나면 가장 먼저 자리를 잡는 생명체로 지상의 식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